정말 멋져요. 저는 이 음악은 열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국악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예종도 듣고 한양대 국악과도 듣는데 한양대 국악과를 나오고 요즘에 국악인으로 할 거면 양승희 국악인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국악인 양승희입니다. 네 지금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서 지금 파리에서 지난 광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 왔으니까 만회를 하려면 한 20초라도 라이브로 음악 없이 한번 베띠오라 창에 들어야죠. 박수 한 분 해주세요. 한번 베띠오라 한 번 하죠. 베띠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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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학협회를 띄워라 아이야 본님 내야 입학협회 띄워서 함께 가자 바람이 없으면 돌을 젖고 바람이 불면 밭을 올리자 바람이 없나 본님 내걸 앉아서 기다리라 그리워 서럽다고 울리만 하랴 배 띄워라 힙합협회를 띄워라 네 헤이디오 힙합 문화 드립파 띄워드 양슬기 최고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우리 양슬기 국악인과 함께 3국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힙합